저날 저날 탄력을 새벽에 시장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해서 골라서 가져오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살아있는 사장님이 직접 공수해 온다는 사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폐각을 전체적으로 조개살들이 감싸고 있어야지 좋은 키조개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선 깨끗하게 다 붙어있는 애들을 가져오죠 피조개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피조개, 바지락, 백생아, 전복, 홍가리비, 새우, 굴, 생굴, 꽃게, 명란알, 고니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일곱 너무 많아서 못 쓰겠어요 무려 19가지 재료가 들어간다고요 상다리 괜찮은 거예요 푸짐하게 완성된 산더미 해물탕 손님상으로 배달 완료 목을 끌어가는 해물탕 먹고 싶네요 진짜요 유진 씨 이미 길에 걸리셨는데요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이도 저랑 같은 마음이겠죠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 활용, 점점, 탈문어 우와 문어 좀 봐, 문어 엄청 크다 아니 중점들이 이렇게 큰 거 줘요 아니 문어가 힘이 넘치는데요 어떻게 아니 뚜껑이 의미가 있나요 지금 문어야 미안해 바다의 기운이여 오락 해물탕의 승리가 보이죠 여러분 사례는 비교 이